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는 밴드 잔나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3년 테나시아 올해 아티스트 투표에서 저희 잔나비가 상을 거머쥐게 됐는데 무슨 부분이죠? 핫 장르 브랜드. 네, 핫 장르 브랜드 부분에서 저희 잔나비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부분은 팬분들의 투표가 100% 반영되는 거라고 해서 저희에게는 그 어떤 상보다 뿌듯하고 뜻깊고 감사한 그런 상이 되겠는데요. 저희가 갖는 모든 영광은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2024년도 저희는 공연이 엄청 많잖아요, 그렇죠? 많습니다. 많은 공연으로 함께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함께 해주신 글로벌 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